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줄이려기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에는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까 정말 친구 만들기 힘들네요 일단 좀 채우겠습니다 배가 고프거든요 출력을 올려야 됩니다 민원 노트 아닙니다 기로한테 살해 내가고 싶습니까 죽기 싫으면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죽을 확률은 5% 이상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엑스라지 아닙니다 여기에 라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리를 해서 라이터를 잡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단걸로 먹으면 추리력이 올라갑니다 데스노트 아니어도 과체중으로 먼저 죽겠다고? 와탈이 저리에 이런 케라가 죽인 것 같습니다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주구를 얹으면 주구를 얹으면 주구를 기 45% 정도 됩니다 무작가 적은 게 아니고 제가 큰 겁니다 반갑습니다 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라크테리소 데스노트를 보고 왔다고 할 게 말할 게 없습니다 데스노트 봤습니다 라크테리소 아 말할 때마다 굿굿 무슨 신소리가 들립니까 일단 내려와야겠습니다 일단 밥 좀 먹겠습니다 배고픕니다 바탈이의 엉덩이살 입니다 데스노트 결과 Chocolate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루viv입입입 drag 우수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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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rire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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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더럽고 지저분하게 먹는다고요? 키라가 당신을 죽일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십쇼 제가 키라를 잡아내서 당신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이름이 그래서 뭐라고요? 아.. 이게 외리 아니고 X-RX 라지노 베라장님 키라한테 사례장하고 싶습니까? 제가 키라랑 친한데 이름 적어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베라가 그 베스킨라빈스의 배인가요? 아우 야 소화가 잘 된다 자세가 베라장님 베스노트 보셨습니까? 미사미사 하시겠습니까? 아우 야 소화가 잘 된다 자세가 같이 코스프레 하시겠습니까? 미사미사 하세요 말투가 L이 아니면 북한사람이라고요? 내가 일본 일본 L밖에 말투가 기억이 안납니다 그렇다고 말 끝마다 데스 데스 할 수는 없잖아 데스 데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딸기 드릴테니까 예린 비밀로 좀 해주십쇼 키라가 L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알 것 같다고요 살려줘 흐흐흐흐 안 번지러 아 좀 간지러줌 아 시원합니다 죽을 안 줄 수 있는데 숨이 으흨 숨이 조식이 kinda 숨이 젖 precision이 alot 쭈곤쭈곤이 됩니다 으어어어어어엌 비기 으흥 으흠 앗 싶소미 아터оль 거 같아 reprodu기 아우 지랄로 지랄 개솔 어 기라야 저 새끼 죽여 10분 동안 심장박동을 멈추겠습니다 너는 영구정입니다 애를 설탕 겁나 먹었네 애를 섭취하지 못한 성희병 아가리 하시기 바랍니다 쩍쩍쩍 쩍쩍쩍 클라운 톡선 애를 탕구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호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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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베스모터 안 봤는데 주인공 이렇게 생겼으면 안 본다고요? 하아 호두리 호두리 호두 호두리 눈이 다크스 커버 작다고요? 호두리 외두 외두 됐습니까? 이제 좀 엘 같습니까? 영어 칼슘 셋이 어떠가 넘겼냐고요? 뭐야? 아니 데스노트 엘 코스프레 하셨길래 깜짝 놀랐어. 똥 싸다가 아씨 똥 싸면서 똥 글썼던 겁니까? 봐주 여러분들 전 여잔 트윙킴 맞습니다. 그리고 웃는 소리 보십쇼 비웃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웃기고 호감 있는 목소리 아닙니까? 들어보세요. 하하하하 쓰읍 비웃는 목소리인데 아! 대월양님! 한 명씩 오면 또 한 명씩 해줘야지. 흠흠 대월양님 죽고 싶습니까? 죽고 싶지 않으면 흠흠 당신도 데스노트 코스프레 하나 하십쇼. 당신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. 히라가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내 발목이 부서질 것 같애 하하하하 아 아 아 발목이 부서질 것 같애 아 내 폐를 무릎이 눌러 아 어타리 효자손 좀 줘봐 어 그래 어 어타리 그래 알타리 가져와 손톱 쭉 닦겠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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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뭐 동입니까? 뭐 왜? 옷에? 옷에? 하하하하 하하하하 옷 없는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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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리하겠습니다. 개헛소리로 제 주위를 분산시키려는 여러분들의 더러운 의도가 다 보입니다. 추리 완료 자꾸 저를 속이려는 그 더러운 심뽀를 하는 이유가 뭘지 잠깐 추리하겠습니다.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모르겠습니다. 없습니다. 제 하얀 속살을 보고 싶어서 그런거죠? 역겨운 시청자 새끼들 키라는 뭐하나 저 새끼들 안잡아가고 반대팔이라고요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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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거냐고 이거 진짜 마무리하려면 키라가 됐어도 제 이름 써야됩니다. 흠 베라차님한테 써달라고 하라고? 베라차님 방송가가지고 흠 흠 흠 흠 채팅창에 제 이름 한번 적어주세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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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얼굴 흠 흠 흠 흠 흠 reviewed роз 흠 ỉ authorized 빨리 죽이라고요 발목 힘드니까 나 발목 나가요 지금 왜이든 박진수 적으라고요 박진수 박진수입니다 제 이름 박진수 제 이름 박진수라고요 빨리 죽이세요 아 박진수라고 빨리 죽여주십쇼 아니 수고가 아니고 아 다리 아 씨X 다리 아 나 다리 뿌어져 제가 제 이름 쓰겠습니다 존절 박진수 40초 뒤 다리 절여서 하지정맥이 심장까지 번져서 심장마비로 사망 후 화장실 똥싸고 일부 준비 자 자 자 아우 살았다 우 씨X 살았네 다 Splì 네 으흠д 으흠 으흠 마암 perfor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